법원 경매의 모든 것 경매톡티비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토지 법원 경매 안산지원 2022 타경 63-221 토지 면적 342평 내각기일은 2023년 11월 8일 2회차 최저가는 감정가에 70% 5억 3천 6백 4십 3만 3천원 주소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558-2 감정가는 7억 6천 6백 3만 3천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창고이며 지적상 맹지이나 인적한 타인 토지에 개설된 관습상 도로를 이용 중임 경매물 관련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된 네이버 블로그 경매톡티비를 참고 부탁드립니다